3647님께서 늘 소디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형님 목소리 나오길래 타 방송으로 갈아탈까 했지만 꾹 참고 들었어요 근데 정들만 하니 가신다니 섭섭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말 하고 싶어 주차장에서 문자 남기고 집으로 갑니다 이야 이 사연 읽는데 좀 마음이 뭉클한 게 있네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저와는 공식적으로는 이별이고 소디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도 소디가 아마 잘 또 퇴근길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차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나 보다 그쵸? 그러면은 차에서 상쾌하게 글 남기시라고 제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순자님께서 아직도 남편이 반찬 투정을 안 해요 아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하셨어요 반찬 투정을 그럼 뭘로 막아 드려야 되나 네 명태살 수제 어묵 세트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래도 투정을 하신다면 다시 사연 주세요 다른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하하하하